됐어 됐고 잉?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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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자 그러면은 상태에서 그거를 오케이 오케이 됐다 와 개어렵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답답한데선 좀 답답하고 아닌데선 또 아니고 어 어이 너무 습네 진짜 이거 어떻게 3시간만에 끝내지? 일단 올라왔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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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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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어이 이곳이 긴장되게 하나봐 여기까지 오기에 올리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어 기착때문에 우리 둘 다 다쳤네 정말로 고생 많았어 이제 전부 다 설명해줄게 아까 그 책 보고 있던 애잖아 얘네 따라가면 되나봐 넌 괜찮을거야 나도 그렇고 솔직히 아까 엄청 헤맬때 방송하는거 아니었으면 나는 공략 봤을거 같아 너무 막히면 우리가 또 공략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있잖아 난 적이 아니야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같이 가자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릴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어? 놈들은 혼자가 아니야 원형인 프로토타입의 사도들이지 함께 해줄래?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해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거야 내가 그 끔찍한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것도 그놈 때문이라고 넌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가 다 봤어 니 능력을 봤다고 허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날 풀어줬지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캣납이 오고 있어 프로토타입이 우릴 막으려고 보낸 마지막 녀석이야 올리가 연락할테니 일단 가 조심해야 돼 그래 알겠다 아 이제 밝으니까 좀 할만하네 너무 어두웠어 올리 저기 저 올리에요 파피한테 설명은 다 들으신 것 같네요 파피가 도매 예비전원을 켰어요 이제부터 할건 아주 간단해요 바스 생산구역의 전력을 진짜 간단한거 맞지 우선 방금 지나온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되요 어? 여기 현관 근처에 커다란 전선이 있을텐데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플러그를 조각상 아래에 꽂으면 돼요 어? 소리가 났는데 여기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되요 여기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되요 여기 홈 스위트홈 맞지 아닌가 여기 맞아 삐이 문 옆에 있어요 눈 옆에 히힛 조각상 아래에 꽂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늘어난다고? 됐다 우와 보세요 당신이 홈스위트홈 안에서 켰던 발전기 기억나죠? 그건 그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죠 방금은 홈스위트홈의 예비전력을 여기로 끌어온거예요 이거면 절반은 끝난거죠 이제 어디로 가지? 이 근처는 어디든 위험하거든요 특히 놀이터가 그래요 아무래도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켄냅은 평소에 학교에 잘 안가거든요 바로 열쇠 보낼게요 학교로 가라고? 알겠어 바로 가줄게 학교가.. 표지판 보자 그냥 스쿨 아 저기야 스쿨이구나 어? 여긴 토이 토이 토이가 여기고 스쿨이 스탑 아닌데? 이게 저쪽이고 이게.. 여기고 어 저기야 스쿨이네 여기야 스쿨이야 자 다음 챕터 여기는 좀 쉽길 바랍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사무직이 현장직 상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로만 다 하고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부역에서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당신 편이 아닌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오고 이런 애들이 있나보다 여러분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미스 딜라이트 미스 딜라이트 음? 음... 밧데리가 저기 하나 있고 여기는 지금 못 여는 곳 같아요? 그죠? 딴 데로 살아있지? 응? 바브? 아... 바브는 네가 동료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캣네비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널 위해 하는 말이야 그래? 뭐야? 이렇게 쉬웠다고? 하나는 벌써 넣었고 하나는 벌써 넣었고 하나는 벌써 넣었고 하나는 언제 일어났다? 하나는 maravilh2 하나는 MX에 잠시 영혼으로 하나는 안을 흠집하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여기로 오는 게 아니야 희흥 오케이 거기로 가는 거 맞아 뭔가 알았어 뭔가 알았어 여기서 가져다가 했었고 아니 왜 이게 안 열리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잖아 그래도 꽤나 빠르게 찾는 편 인정? 비디오를 두 편이나 못 봤네 비디오는 따로 찾아서 봐야 되나봐 비디오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니까 뭐 약간의 찝찝함이 있지만 올라가란 얘기네 올라가란 얘기네 인형 인형이 든 쪽지를 볼 수 있다 어? 참 말을 안 듣네 그렇지? 그런 점은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칠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걸? 음 한번 들어보고 싶네 학생 여러분 제 참외들과 절 찾아서 여러 주제에 대해 배워보세요 인체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총 9만6천 킬로미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인체에서 제일 작은 뼈는 중앙 상관의 길이 공격 상관은 중앙 상관은 창관은 산으로 음 이 기믹은 2때 있었던 거잖아 왜왜왜 오 뭐야 오오오 날 쳐다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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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믹인가? 이거 맞네 맞아맞아맞아 어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가더라 내가 어어 그래그래그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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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옵 적당히 엄마!!!! 어어 음 오 그만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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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오지마 그만 아이 다시 받아야되잖아 너 가만히 야야 어 그만해 그대로 있어 어? 그 그만해 빰 으어 오호호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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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그만와 그만해 아이씨 그만하라고 응 닫을게 오지마 어어 문까지 열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안열리는구나 오오오오 하지마 이씨 아이씨 건방지네 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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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이씨 야야야야 잠깐만 있어봐 어어 어어어 이 자식 및 오진하 오늘 속도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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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 젠장.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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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 아이씨. 아이씨. 까꿍. 됐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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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모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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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오. 뭐야. 아이씨.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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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가 하나밖에 없어 왜 안 열리지? 아이씨 왜 안 열리냐고 넣었던거 빼서 아 이렇게 하나씩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알았다 이 기미가 알았다 뭔지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됐어 아 개쏘 차우니까 짜증나는데 너 그대로 있어라잉 하나 둘 가만있어 하하하하하하 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마 아이씨 박스 두개 끼고 여기서 땡겨와가지고 바로 세개 딱 터치해가지고 저기 딱 열고 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 이해했을거야 아이씨 어어 아잇 어 아잇 아잇 야야야야야 으으으으으으으 하지마아아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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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야야 왜와 야 이거 반칙해 엄마!!! 어이 반칙해 얘 노트 음 이번 건 좀 그래도 빨리 깼다 어 뭐야 이거? 어? 어? 무기를 얻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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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못 갔네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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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디오가 진짜 찾기가 어렵구나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저 비디오 다 시청해야겠다 놓친 비디오가 지금 3개야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걸로 이게 플레어탄 같은 건가봐요 어두우니까 충전되는 방식이네 뭐야 이걸로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돼있네요 흠.. 그렇다면 그래서 올라오고 여기서 아 여기다 전원 연결 해줘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다 연결 하고 아 에바 그렇지 뭐하니 아이씨 너무 급했어 다시 하자 다시 시간이 널널했던건데 됐으 됐으 아 또 퍼즐이다 개같은 퍼즐 난 또 여기서 얼마나 소모할까 시간을 미쳤다 아 보기만해도 겁이 난다 미친 퍼즐 와.. 쉣 하.. 아 아 난 퍼즐 너무 싫어 진짜 아.. 일단 하나하나씩 풀어가봅시다 일단 하나하나씩 풀어가봅시다 야.. 어렵게도 생겼다 어렵게도 생겼어 머리 쓸 시간이야 여기다가 전원 연결해줘야되는거같은디 다С아 왓 일에 점점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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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똑똑한 걸. 뭔가 기괴한 음악이. 어? 너 누구야? 포스 지리네. 어? 사라졌어. 여기 이런 공간을 왜 만들었지? okay. okay. 어디다 요. 해우 av 치의장. 엄마 깜짝이야 뭐하는 놈이야 널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나만큼 딱만큼 사랑하지 완전히 미쳤다니까 더 없진 안 돼 오랫동안 막막했거든 제발 이번엔 날 데려가줘 날 두고가지마 안녕 난 밥이 베어 널 얼마나 사랑하냐고 안가 그만해 자식이 어? 오지마 안가? 가라고 총알 없어 인마 총알 없어 이제 오지마 어우 되게 무섭네 이 자식들 어 잠깐만 야야 오지말라고 했다 야 오지말라고 그만해 아 어 어 몇 마리야 어 어 이번에 이번 챕터 조금 빡세 보이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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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로가야되는구나 . 얘들아 얘들아 하지말라 했지 엄마! 어후... 쉣 쉣 쉣 쉣 어렵네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총알 좀 충전하자 지금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총알 좀 충전하자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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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알 없네? 야 얘네들 왜이렇게..왜이렇게 까불어? 온다! 어? 이 자식이 여기 위로 올라온다고? 어? 이 자식이거 완전 야 이거 막 위로 막 타고 올라온다고? 엄마야! 아 쉣 이거 완전 위로네 와... 하... 어렵다... 으흑 으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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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전원 넣어야 되는구나 양쪽에서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엄마! 뭐야? 엄마! 엄마! 쉿! 쉿! 아 여기서 한참을 매겠네 사프를 잘해야 돼, 사프를 와 어렵네 어렵네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연결했고 엄마